오늘 교재 6장인데요. 이 6장 교재는 성령과 구원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남다른 게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제가 늘 주장하는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어떻게 얻을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 성경의 말씀만 뽑아놓은 거예요. 층위, 성화, 이용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성경 자료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6장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두 쪽 인쇄했을 때 6장. 그래서 이 자료들을 특히 좀 다른 성령과 구원 강의 교재보다 좀 중요시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그림 한번 보고 가죠. 교재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성령이 있고 영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 혼의 문제. 혼 그 다음 6 자 6은 그러면 이제 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영의 각성 각성해야죠. 성령을 각성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영의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흙으로 빚은 우리 몸에 임하셔서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울고 웃고 지금 저를 보시고 고민하시고 여러분 의심하시고 온갖 그 마음들이 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거지 여러분 몸 하나도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관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땅구멍 열고 닫고 심장 뛰고 다 성령이 해주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이 혼이 애고라는 마음을 내가지고 이 몸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리자지 실제는 다 성령님이 궁극적인 관리자죠. 표면적 관리자는 애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혼의 근원을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 영혼 하니까 영도 그냥 무슨 애고적인 거겠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혼의 근원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에서 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성경에서 말하는 I am인데 이게 신이죠. 하나님. I am 뒤에 이제 생각이 붙던가 감정이 붙던가 오감이 붙은 게 우리 혼작용입니다. 뭐 육체는 이제 오감의 대상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혼에게 있어서 이 영, 성령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하죠. 거기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무튼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아빠. 그래서 이 부자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여기 성령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영이면서 동시에 이 성령은 사실은 뭡니까? 성부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 계신 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성령, 어느 땐 성령 그런다고 해서 성부랑 아주 별개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성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임하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성부와 성령을 항상 연결 지어보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혼은 이 영은 각성하면 되고 왜냐? 원래 원전하니까 우리가 각성하면 돼요. 받으면 되고 깨달으면 됩니다. 혼의 문제는요. 이 성령을 본받아서 혼은 성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화고요. 이거는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성령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가 고등 침팬치입니다. 혈육의 자녀예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혼을 갖고 살고 있어요. 육신의 자극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 혼은 육신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이 혼이 복무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혈육의 자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아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소리가 혼이 성령을 깨달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하심. 인간이 고등 침팬치한테는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시겠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너는 내 새끼다. 라고 할 정도 되려면 성령을 각성해야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문제는 칭의의 문제고요. 혼의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의 뜻대로 사냐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 성령의 뜻대로 혼이 살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났어도 아버지 뜻대로 안 살 수 있거든요.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요즘 교회는 아버지가 임하면 아버지가 날 다 끌고 가실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석해보면 안 그래요. 사도바울도 계속 고뇌해요. 아버지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혼은요. 육의 자극에도 여전히 끌립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끌려가지만 육에 대해서 여전히 끌려갑니다. 이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동양철학에서도 주제가 하느님의 마음인 도심 진리의 마음은 미약하고 이게 석영에 나온 말입니다. 인심 사람의 욕심의 마음은 위태위태하다. 동서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혼은 이 중간에서 육에 51%가 이상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데 51% 이상이 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칭의로 끝나지 않아요. 칭의는 이제 너는 하나님 자식이다. 인정. 도장 꽝 찍어줬어요. 그런데 성화는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사도바울도 쉽게 안 됐어요. 사도바울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투쟁했을 거예요. 여전히 육체에서 나를 끌고 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 그걸 이제 육체의 잠복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려는 힘을 사탄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 그러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 자 육체 자체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고 육체만을 위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게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 살게 만드는 하나님을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냥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너가 열심히 복무하면 되라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을 이제 사탄의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 작용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육체에 너무 취약한 것 육체의 유혹에 너무 면역력이 안 생겨요. 또 끌려가요. 또 끌려가.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내에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호는. 성령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시면요. 평생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바람은 많지만 실제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분 내면은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실 면역력이 없어요. 육체적 자극이 왔을 때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왜냐. 성령은 그만큼 내 마음에서 자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우리 내면에 제대로 각성돼서 임하면 우리는 육적인 쾌락을 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뜻에 끌려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나날이 쌓여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 자녀를 성도라고 하죠. 성인성자 써가지고 이제 무리도자 써서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그럼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이게 세인트들이에요. 세인트들 성도 그래서 요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세속성자라고 우리는 세속의 성자들이다. 그게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 속에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무리가 되자. 그런 걸 세속성자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성자란 말이 새롭다. 별게 아니라 성도의 단수예요. 그냥 복수가 성도면 거룩한 무리 여러분 개인은 거룩한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아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게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이게 민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칭의는 거룩해지는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은 돼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됐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일시적인 체험으로는 칭의 체험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칭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정도는 내 안에서 성령이 안 사라지고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계신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때예요. 성령님이야 늘 계실 수도 있죠. 우리가 몰라서 문제죠.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칭의가 완성됩니다. 칭의도 그럼 일시적인 체험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체험에서 어떤 영구적인 어떤 안착이 와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화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성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성화로 안착되어야 돼요. 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체험이 와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난 체험이 소화가 돼야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체험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안착이 돼야 돼요. 이런 단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거룩은 필수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지 칭의 없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따라서 지금 이 칭의 차원에서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열매가 이제 맺힌 상태죠. 열매는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성화는 이제 익어가는 당국이에요. 익어가는 익어야죠. 이거야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설릭어 있는데 설릭은 열매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칭 위에만 만족하면 설릭은 열매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열매가 온전히 익어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나아가서 육 차원까지 가면 육은요? 육은 결국 영적인 육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육체의 영생을 얻었을 때 이게 지금 포인트죠. 사실은 이 성령은 원래 영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깨달아서 칭이 성화를 이룬 이 혼도 함께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요. 영혼 육의 온전한 영생을 말하는 부분적이에요. 진정한 영생은요. 육체의 영생만 영생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영생이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영혼 육의 하자가 없는 영생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인간의 원형이 영혼 육을 갖췄을 때 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강조한 것은 내가 온전한 인간이 뭔지 보여주려고 왔다. 이 뜻이거든요. 온전한 인간에서 육이 빠져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대전 같은 거 보시면요. 천국에 갔을 때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당연히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더라 하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육체 부활체라고 하는 그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체가 영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라는 이게 영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성령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 만들어진 육체가 육체까지 분명히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온전히 왕로를 타고 통치권을 갖고 살 수 있다. 제가 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칭의는 천국의 영주권 성령과 하나 됐으니 보세요. 성령과 연구하게 성령이 안에 안착이 됐다는 얘기는 성령 안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조금만 살펴보고 진도 나가면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거룩한 무리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거룩한 무리로 불리겠지만 진짜 거룩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라는 건 뭡니까? 진리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성령에는 이미 안주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진리 성령 안에 있는 십자가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겠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말씀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우주가 창조됐고 그걸로 우주가 굴러가니까 질서가 있겠죠. 그 질서 성령의 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라.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법을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다가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고스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꼭 죽어야 로고스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인류를 대했던 모든 태도가 사랑 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다 배워야죠. 그러니까 생전의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 나랑 같이 안 살았냐 너 계속 나랑 살았잖아 봤잖아 내가 계속 사랑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 봤잖아 내가 길이오 진리라 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희도 살면 돼 이 얘기할 정도로 온몸으로 진리를 본인이 보여주셨 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확언하셨죠.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 안주 해야 돼요. 성령에만 안주하면 안 되고 한 단계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별개의 단계가 아니고 성령의 안주가 깊어져서 성령 안에 있는 진리까지 이해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영화까지 가야 됩니다. 영화는 천국에 제가 통치권까지 얻은 것이다.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천국에 내 집 마련된 거다. 육체까지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건 천지 창조의 어떤 완성과 같아요. 영혼 육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혼이 거듭났죠. 그리고 혼이 거룩해졌죠. 그리고 내 육체까지 영혼이 살게 됐죠. 이렇게 해서 새 창조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예요. 새로운 창세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에 또 새로운 창세기에 문을 열어주시고 가신 거예요. 인류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고등 침팬치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까지 얻어서 진정한 인간이 뭔지 구현해보자 하는 첫 문을 예수님이 오신 거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하면 된다. 인류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온 인류는 지금 이대로 우리가 고등 침팬치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천국의 주민이 될 수 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는 세계에 다 같이 들어와서 살자. 나를 머리로 하여 우리 함께 새로운 천국 생활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즉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부활한 뒤에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가셨다고 돼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런 얘기 하셨겠죠. 영주권 따야 돼. 시민권 따야 돼. 통치권 따야 돼. 그러면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만 들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천국을 확장해야 돼. 나도 나 혼자 들어갈 거면 나도 이미 천국에 사는데 내가 왜 내려와 가지고 이 고생 했겠느냐. 너희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온 거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천국을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생전에 제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런 칭의 성화 영화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특히 바울신학의 제일 기본 뼈대예요. 칭의 성화 영화. 바울은 항상 이 3단계를 가지고 얘기해요. 열매 맺고 보세요. 열매 맺고 열매가 익고 그 다음 열매가 제대로 익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는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항상 3단계예요.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어서 익었다 하면 때가 때를 기다렸다 제때 때를 기다렸다 어때요? 제때 수학을 합니다. 그게 칭의 성화 영화예요. 수학은 이제 어디로 가요? 수학했다는 건 천국에서 온전히 내 집 마련하고 새로운 육체까지 창조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창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적절한 노력이 기울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 각 단계를 순조롭게 밟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큰 스토리입니다. 이 안에 성경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제가 중요하다는 게 관련 성경 말씀들을 쭉 살펴볼 거거든요. 이런 큰 뼈대 뼈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시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담은 거고요. 특히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전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성경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계속 하느님 나라 가라는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너희들도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거예요. 왜 이게 복음인지 아세요? 구약시대를 거쳐서 창세기 때 우리 창세기에 나온 대표적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복이 좋다 하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쫓아 냅니다. 여기 있지 마라 하고 쫓아내고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이 지상에서 고등 침팬치로서 힘들게 힘들게 원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씩 진화해가면서 이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정도 문명 정도의 발전도 꽤 발전한 거거든요.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시대에 오셔서 창세기 이래 이야기를 다 아는 유대의 민족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 왔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받아준대라고 전한 게 복음의 소식.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너희들 받아준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이제 더러운 꼴을 안 봐도 돼. 고등 침팬시들 중에 강자들이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더러운 꼴 많이 봤지. 못된 기득권들이 많이 너희를 착취했지. 이제 그런 꼴을 안 봐도 되고 또 이민족이죠. 다른 못된 다른 나라에 못된 또 고등 침팬시들이 와서 또 너희들 그렇게 괴롭혔지. 이제 그런 더러운 꼴을 안 보고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가면 돼. 온 인류가 꿈꾸던 거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떤 식으로 꿈꾸냐. 미륵 세상이라고 꿈꿨어요. 미륵 세상 오기를. 왜? 이 정치인들한테 더러운 꼴 당할 때마다 새 세상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즉 미륵을 종교 교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완전히 새 세상을 열어줄 사람으로 봤죠. 정치적 리더이자 영적 리더로서 그런 존재를 기다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게 우리를 에덴 농산으로 데리고 가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즉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제가 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도를 바란 게 아니고 다시 에덴 농산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통치 받던 그 시절로 우린 돌아가고 싶다. 이게 성경의 첫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쫓겨나고 시작하자는 스토리가 마지막은 들어가고 끝나야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다시 들어가는 스토리.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시대로 온다. 내가 왔다. 그걸 위해서 나부터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만 살면 다 천국에 들어가세요. 살아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아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버리고 살아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창의 성화 영화 까지 이루신 분은 살아서 그대로 이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론상 우리가 볼 때 죽을 수는 있어요. 물질적 육체는 죽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육체가 이미 만들어지신 분은 이미 있으신 분은 부활체를 이미 입으신 분은 그냥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음이 없이 사망 없이 심판 없이 그대로 천국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살아서 날 믿은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생명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림만 기다리자 그러면 사도들 입장 예수님 말씀보다 사도들의 말을 더 중시하는 사도들은 본인들이 그런 말을 못해요. 감히 그러니까 사도들은 칭의 성화 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하면 하죠. 칭의 성화 까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육체를 쏴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제대로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라는 입장입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지상에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아주 아주 익은 열매로 만들어서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수확하기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확의 때를 기다리자. 이게 사도들의 논조입니다. 좀 다르죠. 예수님은 살아서 그대로 들어가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혹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보상을 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 얘기 두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 살아서 믿는 자는 그대로 천국행이다. 혹시 죽었다면 죽은 이들은 나중에 내가 무덤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내가 선포해서 진리를 선포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끌고 가마. 이 얘기 중에 사도들은 앞에 얘기보다는 뒷 얘기에도 신경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오실 거라고 믿음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성화의 삶을 살다 죽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 거죠. 곧 오실 줄 알 때는 살아서 올라가리라고 믿었겠지만 또 안 오실 때는 안 오신다. 그럼 내가 먼저 죽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동시에 두 마리 다 나와요.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승천이다. 하지만 죽는 자는 무덤에 내가 들을 수 있게 진리를 선포해서 반드시 데리고 올라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 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을 다 부활시킨 다음에 한쪽은 지옥행 한쪽은 천국행 일단 부활은 다 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서 예수님 안 오네 하고 지옥 갈 일은 없겠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돌아가셔봤자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의 날은 그래서 심판의 날이에요. 다 살려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살려낸 다음에 한쪽은 지옥행 한쪽은 천국행 이런 권능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몸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쏴주는 걸로만 이해하시고 하느님이 쏴주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화까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수학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수학할 때 나한테 그게 성경에서는 부활체를 상징하는 게 흰옷입니다.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흰옷을 나한테 주시면 입고 천국 가면 돼.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다면 지금 살아서 그대로 여러분 내면에 이 부활체를 이 육체에 덧입으시는 그 체험도 있어야 된다는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이미 성령임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예요. 성구 성자 성령과 하나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한테는 이미 그 권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에 대한 권능도 이미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서 내 말 믿고 따르는 자는 살아서 절대 사망에 들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재림의 날까지 기다려야 되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서 바로 간다고 그랬지.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얘기하실 때는 항상 그때는 죽어있는 자들도 내가 깨워서 데리고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좀 약간 다르죠 느낌이.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 얘기 듣고 살아있을 때 바로 승천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세요. 여기 교재 안에도 있는 자료입니다. 보금이 내가 보금을 선포한 이후로는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나쁜 의미 침략이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나간 이후 보금의 비밀이 선포된 이후는 자 이제 우리 천국의 문 열렸대 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사람 봤는데 이때 사람들이 몰려가면 좀비처럼 몰려가서 천국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금을 선포한 이래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많다. 천국을 기어 들어간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재림의 날까지 기다려라 또 다른 얘기라고 심판의 날에야 들어갈 거다. 말을 안 하셨다고 그 얘기는 또 따로 하시고 지금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그들이 차지할 거다. 살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왕이면 죽은 뒤에는 죽은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라 이겁니다. 살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홍의각장에서는 칭의를 위해서 참라 각성 지도 빠른 성령 체험 지도 성화를 위해서 성화는 결국 양심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욕심 51%냐 양심 51%냐 이 얘기거든요. 양심 성찰을 통해서 양심 을 실천하는 양심 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심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법을 지도하고 영적인 육체의 갱생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는 저희가 호흡수련을 권장하는 왜냐 여러분이 실제로 호흡을 해보면 단전호흡 하면 이단이다 기독교에서 그런 분들 많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성령 체험들은 다 단전호흡 해보시면 여러분 경락의 체험들이 상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단전호흡 같은 걸 모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체험하는 것도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에너지체의 현상들이 에너지체가 각성되는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세요. 우리 몸에 이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깔아놨어요. 네가 잘 챙겨서 먹어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원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에너지체를 여러분이 각성시켜서 쓸 수 있게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아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작업이 호흡이에요. 왜냐 호흡은 여러분 호흡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숨쉬는 거 늘 의식하시나요? 여러분이 의식 안 하면 숨 멈추나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 숨까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다고요. 성령이 이 육체 하나도 에너지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이 영적인 몸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성령이 관리 안 해 주실까요? 다 알아서 해 줍니다. 단 우리가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숨을 귀한 줄 알고 호흡을 중시하면서 호흡에 몰입해가지고 숨을 쉬다 보면 깨어서 양심에 맞게 살면서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에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비밀까지 알게 되면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새로운 육체가 창조돼요. 이게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도 했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이 칭의 성화 영화를 거치면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칭의 체험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혼이고 이게 육이고 이게 영이면 여러분 성령을 만난 거죠. 이때의 성령은요. 지금 진리를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해요. 성령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느님을 뵌 것에 가깝습니다.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결국은 어떤 위격과 제일 더 가까운가 여러분이 층의 체험에서 만나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런데 보세요. 영이고 혼이고 육입니다. 성화 차원이 가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진리대로 내 혼과 육을 관리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혼이 중요하지만 혼은 육은 혼을 담은 그릇이니까 육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표현되죠. 이렇게 진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진리는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치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란 인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내면에 있는 진리성을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좀 달라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근원 I am 이라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요. 그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진리를 만나요. 그 진리대로 살아요. 황금율 제가 말씀드렸죠. 별게 아니라 황금율 사랑의 진리 황금율의 진리 황금율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 게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영화만 단전호흡에서 영화만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 성화 에서 영화로 나아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단전호흡도 해주는 거예요. 단전호흡도 여러분 단전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걸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칭의 성화가 더 더 견고해진다면 여기서 열매 맺었죠.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았죠. 열매 맺었죠. 이제 익어가죠. 우리 영혼육 전체에서 성령의 진리가 익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입니다. 창조. 여기서 수학의 의미는 이제 천국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러분이 열고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이 됐다는 거고 천국의 통치권을 여러분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천국의 통치권이 뭐냐. 성부 성부 성자 나아가서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이거라니까요. 그 증표가 육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죽어 없어지는 육체가 사라져도 여러분은 영혼육이 온전해지니까 사망에 들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 이에요. 이거 얘기 안 해주고 천국 가라고 다그치면 아무도 못 가요. 아마 자녀한테 자녀분한테 더하기 빼기 안 가르쳐주고 계속 계산하라고 하면 돌아버릴 겁니다. 서로 아마. 인형 끊어질 거예요. 아마. 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결과물을 내라고 지금 제가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를 제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정도 칭의 단계에서는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만으로도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좀 더 나아가서 내 인격이 거룩해져요. 내 혼과 육이 성령과 함께 움직이니까 인격이 거룩해져요. 나아가서는요. 새 몸이 생겨요. 그런데 이건 에너지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저런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 내면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면 거듭나기가 힘든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서 걸맞는 여러분의 준비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용어비결 책을요. 기독교 책 아닌데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남녀가 만나면 생명이 탄생되게 해놨죠. 우리 몸 안에 이쪽에 남성 에너지 이쪽에 여성 에너지가 있어요. 이 둘이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하나로 조화가 되면 새 생명이 탄생되게 부활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게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부활체를 깔아놨어요. 여러분 몸 안에는 육심만 있는 것 같죠. 내면에 에너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침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기 여러분 녹용 이런 거 드실 때 원기 보충할 때 육체적 에너지가 아니라 근원적 에너지를 보충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또 다른 에너지 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에너지 몸이 튼튼해지면 육체가 힘들어도 면역력이 생겨서 버텨내더라 이런 감각이 있는데 호흡 수련을 조금만 해주시면 그 에너지체가 자라가지고 부활체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칭이 성화를 거쳐야 돼요. 이걸 안 하시고 이거 다 빼고 단전온만 죽어라고 하면요. 몸의 에너지는 강해져요. 그건 확실해. 왜 그것만 하니까 애고가 장난 아니게 됩니다. 욕심 51%의 삶을 단전온만 단전온만 에서 에너지 많다는 분들 보세요. 말로가 좋지 않고 하시는 짓들이 양심에 입에 되는 짓 잘하십니다. 힘이 세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남들을 잘 꼬시고 착취해요. 호흡 수련 하신다는 분들 제가 볼 때 웬만한 분들은 좀 피하세요. 왜냐. 그분 근처에 가려면 여러분 기까지 다 뺏기고 쫙 빨려요. 왜? 칭의 성화가 안 돼있는데 에너지만 강하다. 강한 고등 침팬지가 된 거예요. 고등 침팬지가 호흡해가지고 에너지 모아서 그 에너지가 또 천지의 천지의 하느님이 이미 다 안 배에 놓은 에너지죠. 근데 그 에너지를 아무튼 자기가 모아가지고 사리사욕 추구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도 세니까 남들이 더 잘 휘둘린다고요. 그 사람 말에. 기운 센 사람들 옆에 가 있으면 아무튼 피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선량한 사람 옆에 가 있어야지. 재미를 보지. 기운 센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여러분 기운마저 빨립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내면이 다 정화된 분이 기운이 세다. 그건 남 도와주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가면 좋죠. 당연히. 그 에너지에 힘 받아서 여러분도 같이 힘이 탑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 센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들 막 단전도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같이 막 반응해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악한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요. 이거 여기서 결정됩니다. 칭의 성화의 정도. 이게 안 되고 바로 단전도만 해도 돼요. 저것만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걸 해가지고 부활체도 유사하게 막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 몸을. 그런데 인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자기 있죠. 도자기 우리가 구워서 전문가는 깨트려 버리죠. 우리가 보면 이쁜데 저것도 나라도 주지 한데 아 이거 아니야 하고 깨트려 지금 이 영성가에게 있어서 에너지체만 배양되어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영혼이 담기지 않은 이 에너지라는 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격을 파탄 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그 자극도 유혹도 참 힘들지 않나요? 사는데 그런데 에너지 수련을 잘못하면 그 유혹이 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아마 알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에너지가 배가 된다는 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신력도 배가 됐을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이 경고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살아서 여러분이 다 불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한보금은 냄새만 풍깁니다. 살아서 사망에 들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한 곳은 도마보금이에요. 도마보금은 현재 지금 이단이다 해가지고 안 보시죠. 기독교인들이. 제가 도마보금을 좀 보시라고 권하는 게 봐도 이해 잘 안 되실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아까 남성, 여성 에너지 통해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도마보금에 이렇게 나와요. 위와 아래를 하나로 합하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이와 아래를 하나로 합하고 남성과 여성을 합해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새로운 육체를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손발이 생겨날 거다.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게 창조하려면 무조건 순서가 이겁니다. 성부 하느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어줘요. 성자 하느님은 진리를 되어줘요. 성령 하느님은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해줘요. 이 순서대로 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칭의 공부는 우리의 내면의 근원을 알게 해줘요. 성화 공부는 진리가 뭔지 알게 해줘요. 영화 공부는 권능을 부릴 수 있게 해줘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는 그 얘기가 내 육신이 새하늘 새 땅이죠. 내 육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는데 그런 창조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로롯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뒤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서 변화산 사건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살아서 제자들 눈앞에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줍니다. 흰옷잎은 아주 하얀 광명한 몸을 보여줘요. 살아서 이미 보여줘요. 예수님도 살아서 이미 얻었던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서 얻어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와서 쏴주세요. 그냥. 왜냐.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안 된 애들은 심판회 날 때 와서 쏴줄게 라고 하신 거기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쏴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열심히 살자. 나중에 인격이 돼있으면 쏴주시겠지. 저는 그것보다는 이쪽도 중요시해서 읽으시라.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 이런 그림 생소하시지만 이해는 되시죠? 안 되시지 않죠? 절 긴장 시키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주역강의 할 때 진짜 긴장한 적이 있어요. 되게 철학 얘기 할 때 재미있으시다가 괴를 그리는 순간 동시에 흰자이들이 착 보였어요. 여러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시에 흰자이들이 쫙 가방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강의 빨리 접어야겠다 해서 주역을 서둘러서 그 강의를 끝낸 적이 주역 괴사장 강의를 되게 서둘러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더 끌 게 아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 아주 전공자 아니면 관심 없을 내용들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있으니까 교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운이 확 변하시면 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얘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희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종교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처음에 수행하실 때 칭의 이게 홍의각장에서 참나가 언제 어디서든 참나가 또렷하게 존재하시는 걸 체험하시는 경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연구 안착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참나가 성령이 또렷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내 혼의 핵이죠. 내 정신의 핵이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중에 보고 듣고 하는 중에 내 정신의 핵이 있다는 걸 자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I am 자리요. 내가 현존한다는 그 느낌을 나는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계속 포착하시면서 사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체험이 오고 나아가서 연구적인 체험으로 안착됩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향심기도니 뭐니 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보세요. 주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향해 가면 무조건 어디서든지 여러분 영밖에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중심을 향해 가는 걸 향심 그래요. 여기 마음심 자가 아니고 중심 심 자입니다. 중심을 향해라. 센터를 향해 가라. 항상 어디 있든지 센터가 어딘지 자각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느라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느라 정신이 밖으로 나가 있죠. 그 센터는 어디 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 주체 이게 화두예요. 이건 뭐지 이목고 나는 누구 인가 화두 향심 기도는 나는 누구 인가 화두를 계속 품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도 알게 돼요. 왜냐 나의 본체가 영인데 영이 하나님이 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계속 자각 하십니다. 이게 알로 하나 비유할게요. 참나 자리를 정확히 잡으세요. 마음에 점 하나 찍으세요. 학당 로고 처럼 점 하나 딱 찍으세요. 그 점이 그 영적인 점 입니다. 영적인 점 점 진리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참나 각성 했다고 참나 자리 진리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몰라요. 사실은 알아차리는 자죠.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여기 내면에 순수한 전제감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황금률이 새겨져 있나요? 그 자리에 어떤 게 선이 어떤 게 악인지 새겨져 있나요?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칭이 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성령 따르면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되냐? 양심노트 쓰면서 양심 성찰 하면서 어떤 때 성령이 어떤 때 자명하다고 하는지 어떤 때 찜찜하다고 하는지를 실제 현실에서 부딪혀보면 알죠. 이럴 때 자명 이럴 때 찜찜 계속 연구하다 보면 성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지가 나옵니다. 그때 결국 보면 황금률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육바라밀이고 저희 양심노트는 그 답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성령님이 모르긴 몰라도 이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할 겁니다.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가 더 쉽잖아요. 답안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확인하다는 중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혼이 아 이게 자명하네 이건 찜찜하네 자 여러분이 많은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 확실하게 자명 찜찜을 수용하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품은 참나가 돼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령 이 참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의상학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데 주력하시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냐 성령 상태 깨어있는 참나 상태에서 오는 신호를 계속 이 혼이 느껴야 돼요.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가 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요. 알게 돼요. 이 혼도 혼이 알게 됐다는 거는 자 보세요. 이게 실전 팁입니다. 혼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알게 됐죠. 그러면 몰라하고 가만히 모든 걸 내려놓고 영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영은 진리를 품은 영일까요? 진리를 품지 않은 영일까요? 이미 내 안에서 진리를 드러냈죠. 내 안에서 진리를 드러낸 만큼 그 진리는 성령은 진리를 품고 있는 성령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품고 있는 성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깨어있기만 해도 자명찜찜이 아주 판명하게 구별되고 진리가 뭔지 선명히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수작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이해하고 연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는 진리를 품은 진리가 서려있는 성령이 자리잡게 돼 있다고요. 원래 성령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있죠. 이때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영도 진리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느낌 오세요? 원래 성령은 퍼펙트해요. 그냥 존재고 진리고 권능이고 다 원래 거기서는 충만하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지금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모습만 드러내신 거고 성령이 2단계 보면 진리의 존재로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2단계 보면요 창조하는 권능을 가진 권능을 가진 성령으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새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의 3위 1채 새 모습이 공부의 단계에 따라 우리 내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안 그러고 무슨 여러분이 3위 1채를 아무리 논하면 뭐해요. 자기 내면에서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잡한 머리로만 쓰죠. 머리로 써서 머리로 설명을 하니 설명하는 사람도 답답해서 설명을 못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해서 죽는 거죠. 같이 고구마를 같이 먹고 있어요. 제 강의는 사이다 사이다를 넘어서 활명수 강의 정도로 이해되시죠? 뻥 뚫어줘야죠. 막힌 데를 아주 의심할 바 없이 선명한 얘기입니다. 창조의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이 원래 계셨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천지마무리 창조됐느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너희도 새롭게 창조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왔다 예수님으로 뭐하라고요? 거듭나라고요.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오신 거예요. 창조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진리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권능을 권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시는 현실에서 행사하시는 시공간 안에서 작용할 땐 성령 그래요. 성부는 시공 밖의 존재를 말하고요.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성부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같은 겁니다. 다만 위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래서 시공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자각하고 그럼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성령을 자각했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자각한 게 된다는 겁니다. 밑격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성령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육체까지 얻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 여러분 내면에서 온전히 드러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잡고 계신 순수한 정신 순수한 존재감 I am 그 자리가 벌써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존재하게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순수한 존재로서 나아가서 진리를 품은 존재로서 나아가서 진리를 품은 그 순수한 현존하는 존재가 됐다가 나아가서 새로운 육체까지 창조하는 순수한 존재로 변합니다. 이 하나이면서 세 가지 모습이 다 여러분 영혼에서 확인되고 그런 세 가지 모습이 다 온전히 여러분 내면에서 드러나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그거를 하고 난 분이 본인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를 읽었고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를 모를 읽었고 살아 있더라도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통치권자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게 답이 안 나온 채로 죽은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살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냥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마복음 보면 겁을 엄청 줘요. 거기선요. 왜 이단시 됐냐면요. 거긴 이런 멘트가 지배적입니다. 살아서 답 못 얻으면 죽으면 끝이야. 나중에 구해주겠다는 말을 안 하세요. 도마복음에서. 무조건 살아서 답을 내. 죽은 뒤엔 답 없어. 죽음의 신한테 끌려가버린 뒤엔 답 없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살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답이 없다. 라고 세게 쳐버려요. 이런 부분이 달라요. 절반 이상은요. 기존 공간복음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마복음이. 그런데 그 다른 부분들에서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깨달아.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성령만 깨달을 게 아니라 육체적 이런 부활까지도 지금 여기서 이뤄내.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이렇게 내모니까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충돌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충돌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다리자고 하는 거군요. 예수님의 선처를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죠. 이 입장이 달라지는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꼭 같이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이 얘기로 지금 드리면 여러분 이거를 동양철학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단 만드는 과정이에요. 단. 여러분 단전호흡을요. 엉터리 단전호흡 하는 분들은 여기서 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단만 집중해요. 여기에 단전호흡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급수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단전을 이용해서 상단전을 개발하려는 겁니다. 단전으로 치면 여러분 저희 학당에서도 호흡하라고 하죠. 단전호흡은 하단전에다 하라고 하죠. 단전호흡은 하단전에다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집중하시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끝없이 대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에너지가 이 중에 정화된 게 위로 올라가서 상단전에 에너지를 대줘요. 여기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에고로 여기다 대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에고는 단전에다가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성령이 알아서 에너지를 정신에다 보내줘요. 그러면 보세요. 이 참나는 단에 지금 토대인데 참나 중에 원신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으로서의 참나를 얻은 겁니다. 여기는요. 원상이라고 하는 원리죠. 원상, 원리. 진리를 지금 참나의 요소예요. 신을 얻었어요. 의식은 얻었어요. 순수의식은 얻었어요. 단의 요소 중에. 단의 재료들이 이게 그 다음에 원리를 얻어요. 두 번째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진리가 이제 서려 있어요. 이 단에. 그렇죠? 노력은 후천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노력을 하면 참나가 원래 원만하지만 여러분 내면에서 작용을 하나를 더 드러내줘요. 하나를 더 드러내줘요. 자, 진리를 이제 품은 단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호흡 수련을 열심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원기, 원정이라고 하는 전기를 품은 단이 돼요. 이러면 단이 완성됩니다. 1차 단이 완성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 도교 수련으로 얘기하더라도 원신, 원리, 원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를 이제 금단 금단 얻었다. 금단 얻을 때 진리가 여기 빛이 영롱하게 빛이 밖으로도 빛이 뻗칠 정도로 빛이 보이고 할 때 내면에서 여기 상단전에서 금단이 이루어졌다고. 이걸 금단 신령한 단이라고 영단 영단만 있으면 예전에 잡철도 다 승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 단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애고에 온갖 잡스러운 탐진치의 마음도 저 영단만 확실히 얻으면 다 정화돼서 성화된다는 이게 종교길간에 다른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보면 무섭게 맞아떨어집니다. 충격받아요. 저도 완전히 다른 얘기로 시작해요. 시작할 때는 가다 보면 하늘의 원리가 하나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각자대로 자기식대로 원리를 우주공식을 알아내가지고 활용하고 이 공식대로 해서 여러분이 도를 얻게 돼있습니다. 도교로 가더라도 금단을 얻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선되는 길이 들어서요. 이거 얻기가 힘들죠. 티벳불교에서는 이거 얻은 거를 이렇게 정기를 머금은 정신을 미묘한 바람과 미묘한 정액을 얻은 미묘한 마음인 원신을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청정광명입니다. 청정정자 써서 청정한 빛이 터져나오는 의식이 됐다. 어려운 얘기 좀 미리 드렸습니다. 이걸 왜 얘기해 드렸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지금 수시로 몰라하고 깨어 있으셔 보세요. 딱 정신 잡고 있어 보세요.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하나 그 다음에 이게 안착이 되면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안착이 안 됐더라도 그 정신이 수시로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양심성찰을 계속하시면 이 자리만 잡아도 이니에이지 육바람일 진리가 잘 파악이 됩니다. 진리를 품은 0이 돼요. 진리를 품은 단이 되고 진리를 품은 0이 돼요. 나아가서 호흡수련 해주시면 이 0이 더 파워풀해집니다. 에너지를 갖춘 0이 돼요. 에너지를 갖춘 단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을 만들어가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배양은 여기서 해요. 여기다 에너지를 모아서 만들어지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배터리고 여기는 전구이기 때문에 빛은 여기서 난다고요. 그래서 티벳불교에서 정광명 얻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양반이에요. 정광명 제대로 얻었다 그러면 영혼도 정화되면서 에너지로 밀교수련을 통해서 에너지까지 확보한 사람이에요. 저 정도의 인간은요. 천국문을 자기가 열고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 몸 안에 에너지 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타나버려요. 이 육신으로 살지만 이 육신 안에서 에너지 몸이 겹쳐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바울도 뭘 아니까 써놓긴 그렇게 써놨어요. 하느님 저기 이 육체에 부활의 육체를 덧입해 주십시오. 진짜 덧입는 성경에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신기해요. 썩어 없어질 이 집 말고 하느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 집 잃었을 때 나는 집 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영원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즉 부활체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몸을 죽여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이 몸에다가 덧입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단계로 인용문들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뒤에 가면 영화 쪽에 가면 그 자료 다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 개론 위주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확고한 관념이 생기시길 바라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여러분 공부는 길을 잃어요. 엄한데 기 기울일 새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여러분이 보세요. 실전 팁은 수시로 정신 차리시기 수시로 정신 차리시기 수시로 저희가 크리스찬을 위한 14조 홍익 보살을 위한 14조 카페 올려드린 거 있죠. 여기저기 올려드렸죠. 그걸 보면서 진리를 스스로 계속 진리를 인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인가할 때 자명하다 할 때 여러분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명한 진리를 끝없이 찾아주고 여러분이 의심하다 의심하다 이건 확실하다고 인가할 때 내면에서 성령이 그 진리를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의심할 수 없게 자명하다고 인가하기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로 말하지 않고 명상만 하고 있고 성령과 하나로 돼 있더라도 그 진리는 더욱 빛나고 선명해집니다. 내면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자명하게 인가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요. 성령 안에서. 잠복에 있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활성화가 안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하라. 그러면 그때 자명한 건 다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면에 딱 새겨져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영혼에 새겨질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지금 몰라 몰라 하시고 딱 정신 차리시는 것도 좋은데 또 정신 차리고 있다가 진리를 잘 연구하셔서 인가하시라. 그러면 성령이 진리를 품은 성령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원래 성령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바뀝니다. 성령의 작용이 그리고 호흡 수련을 통해 여러분의 에너지체까지 각성시키면 여러분의 성령은 새로운 창조까지 해내는 물질까지 만들어내는 성령 일종의 물질이죠. 일종의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몸을 창조해내는 성령으로 바뀝니다. 창조력을 이때 갖췄기 때문에 통치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경지까지 못 가면 천국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통치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류가 아무리 성화까지 가서 시민권까지 따고 죽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흰옷을 강조해요. 흰옷을 입은 물이 흰옷을 하느님이 주겠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흰옷을 주겠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생명의 나무에 그 열매를 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도 보세요. 육체적 영생이 왜 중요하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과를 못 먹고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다시 들어가겠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비결이 생명... 원피스에 나오는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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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처럼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먹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뭐냐. 영적인 육체를 갖췄던. 그래서 흰옷 영생에 이르는 열매 생명과 선악과 말고 생명과 이런 걸 강조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요. 천국에 생명의 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자라는 이 이파리마저도요. 다 온 인류를 치료하는 치유제로 쓰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인류를 천국에 끌고 올 때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나 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건 뭐냐 그냥 생명의 에너지예요. 생명과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받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부활체도 완성이 된다. 호흡수련은요. 호흡수련은 그걸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이 호흡수련을 애고가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시죠. 좀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한테 맡깁니다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호흡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가 와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도교에서도 신식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 호흡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부활체가 만들어져요. 도교에서도 신선이 되는 몸이 그때 만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호흡 관리해서 할 때는 안 만들어져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도할 때가 와요. 단전의 질적인 변화가 지금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의 숨결이 온전히 내 안에서 작동할 때가 와요. 내가 숨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숨쉬는구나 하는 거를 확연히 알 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부활체가 만들어지는 일이 시작돼요. 그거 도와드리는 법 그런 게 신기한 게 아니고 해보시면 그냥 지당한 거구나. 하나님이 다 안 배워놓으신 거를 내가 찾아 먹는 거구나 하는 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공부를 꼭 하셔서 칭의 성화 영화를 원만하게 하셔서 그런다고 예수님 경지 된 거 아닙니다. 이제 초보는 면한 거예요. 천국 갈 정도는 된 거지 그 안에서 예수님은요. 또 어마어마한 경지에 계시니까 또 예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경지로서 칭의 성화 영화 밖에 제가 카톨릭에서 예전에 주로 쓰던 영화인데 완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는 어떤 1차적인 완성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덕의 완성. 덕의 완성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나아가는 거니까 누구를 모델로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해야죠.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구현하겠다고 나아가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전에 카톨릭 쪽에서 깜냥 것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요. 인간은 깜냥 자기 역량 안에서의 하나님이 된다. 진짜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고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가 우리가 돼야 한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나아가라 라고 해도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되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경지까지 나아가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 성자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 거죠. 예수님하고 형제고 마지의 모습이 돼가는 거죠. 마지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우리도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만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예수님의 경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롤모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아신다면 큰 의혹 없이 자명하게 길을 닦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첫 시간에 10분 쉬고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